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신천잡스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노트8 프로입니다 제가 개봉을 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친구가 저 대신해서 개봉을 해줄거입니다 여기 카일라 바로 개봉해서 우리 써봅시다 지금 시장이 풀리지도 않았어요 재고가 없다는 말이죠 내 대신 이렇게 일을 해주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들어있고요 흰색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뭐 별 볼일 없죠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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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칸 응 이거 반가워 탈자 간식 자 갑시다 고생이 많아 이쁘죠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네, 광동네 아따 애기 자 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따 힘들다 응응 응응 와 레드미 노트8 프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최초 개봉입니다 최초 개봉입니다 근데 발열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좀 있어요 뭐 발열은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핸드폰이 20 몇만원짜리 10 몇만원짜리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 계속 봅시다 처음 설정 아 아 아 중국어로 아! 젠티! 모르다, 인간 윤희지 바 자, 대충 등록을 하고 어? 아... 그 안내받아 어... 그냥 가득 인간 수 Ramac 뭘 하면 어떻게 할지니요. 으ㅓㅓㅓㅓㅓㅓ 으ㅓㅓㅓ 다 됐어요? 얌전하면 안돼요. 안전하면 해치럼주의 가벼 Date 어떤 이따가 다 넣은거는거 같아요? 안에서. 안. 아무튼 핸드폰 계속 찍어보도록 할게요